드릴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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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엑솔레입니다 지금은 회의 중이니까 아아 예 교장님 예 예 예 저희도 분받아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교장님 저번 달 우리 영어팀 실정이 너무 부진해서 이번 여름에 딱 한 명만 멀찰낼 수 있다고 하는데 꼭 쉬어야 되는 사람 있나? 회장님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이번 여름이 저희 와이프 둘째 출산 예정일입니다 꼭 옆에서 아내의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자네한테 와이프가 있었다고? 네 어제 생겼습니다 헤네시스에서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고 하루만에 결혼을 할 수가 있나? 아이고 맴마장 되던가 신임샤운 닿지 않게 아주 폐기가 넘치는구만 마음에 들어 회장님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저희 할머니가 아마도 이번 여름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리처럼 따라왔던 분이시라서 아니 이벨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자네 할머니 작년에 돌아가시지 않은가? 자네는 애도 텐세이도 몰라나? 어따 이런 호나사식을 봤나? 월차에 할머니를 팔아 다들 조용하게 넌 이렇게 언정 높일 필요 없지 않은가? 아니 회장님 지금 저는 지저러 아버지가 심근정식으로 병원이 지금 이 오에는 있는 상태 저 새끼 애시리아 콘서트 예매하는 거 봤습니다 이베르 한마디만 더하면 자네는 영원한 월차를 떠나게 될 것세 정말 다들 너무들 하는구만 여지가 우리가 싸웠던 게 월차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단 말인가 김베르 자네는 어떤가? 자네라면 여름에 나와서 일할 수 있겠지? 배장 탈모 반대 단식 투쟁에 섭려하기로 했습니다 으잉? 달디밀리언 트렌딩? 시발 회장님 이대로는 진짜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확실하게 누가 쉬게 될지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내가 쉴 거야